대단하다. 지금 명성구님 몇이시라고요? 341이요. 아, 41? 그러면 깜씨님하고 명성구님 첫 봤다 갑시다. 1, 2등 갑시다. 어, 바드가 이기겠는데? 어, 바드가 이기겠는데? 오, 마나가 계속 차서 분리해서 그런 거예요? 다 변명이죠, 손가락 싸움인데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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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, 와 진짜 둘 다 떨피어. 와, 이걸? 한 방, 한 방! 역시 1위리니까. 2위, 3위 대결 갑시다. 깜씨 밑에부터 잡고 와. 집합아. 뭐 하죠? 뭐 하시는거지? 아 근데 블레스턴이 약간 말뚝딜이라.. 어! 막 맞는다! 어머 피 봐! 봉포용! 아 바로 일어나네요.. 아 근데 바드 왜 이렇게 좋아보이지? 봉포용! 뭐? 아이 무서워! 아직 끝나지 않았다! 둘 다 피 비슷해요? 와 이건 이길거 같은.. 에임이.. 레스트 승리! 아이고.. 젖집밥 아유 나대더니.. 깜씨님 많이 맞으시네요.. 아이고.. 깜씨님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.. 아유 무빙이 중요할 것 같은데.. 전 놀래면 계속 순간이동 써서.. 그러면.. 근데 바드가.. 오케이.. 운명하셨습니다.. 아 근데 바드 왜 이렇게 좋아보이지? 바드의 복수는 바드가 해주자! 다 들어와! 타지법들 다 들어와! 깜씨님하고 털베님 가자! 전투력 낮으면 걸어주시죠 형님! 전투력 낮은 문인거 오셔야 돼요. 좀 느리시네요! 오오오.. 깜씨님.. 어떻게..? 세다 디츠! 되게 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막 토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너무 일방적이야 어 토끼 도망가! 토끼 도망가! 아 깜식이님! 와 디트 개 좋다! 1위랑 볼까요? 그러면 디트랑 명성구님 갑시다 341 명성구님이랑 232 홀베님 디트예요? 어머! 와! 뭐야 디트 개 좋네? 어 뭐야! 되게 명성구님 싫어하시나 봐요! 이 악무이신 것 같은데 명성구님 도망가는 거 봐 와 디트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디트가 좁은 오바리에서 너무 좋아 피가 안닿는데? 어 피로 안다요 뭐야 나 모반지 죽었어 나 모반지 죽었어 나 모반지 죽었어 아무것도 못했는데 와 지금 우리 기회들 PVP 지조는 디스트로이어 털베님인 거예요? 자 이제 메이저리그 수고했고 이제 마이너리그 일로 나와보세요 오케이 오! 마리린 파우루 아 일단은 소황수 둘에다가 와 식물까지 막 쫙쫙거리고 마리린이 맞고 오! 뭐야 거기다가 와 거기다 민낯 스피린 덱화이 님 약간 최악체 느낌 나세요 마이너리그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게 인신인 것 같은데? 저랑 싸우실 분 자 선착순 한 명 오케이 덱화이 님 갑시다 아 이거 까지 뭐 동화이 님 아 동화이 님 가차 없네 모장 님 나 왜 은시 님처럼 존아냐 더 큰 눈을 안 드릴 거예요 와 이거 한 번 걸리니까 그냥 지진다 아 저거 저거 키도 달려는 거 봐 이야 좋습니다 자 이제 아 아 아 몸이 목차일 줄 안 하나 뭐 하냐 황경님 황경님 아이 저 컨트롤이 되는데 황경님 왔어요? 아까 30분 정도 됐습니다 약간 여러 봉투 하시죠 지읍밥 싸움이 제일 재밌다고 으악 서로 못 때리시는 거 같은데? 공격을 하세요 공격을 아 아니 아니야 이 녀석 잘 삐어내 아 아 잇 물약 먹고 싶다 흡수 아 어 어 아 아 저 컨트롤이 되는데 안 끝날 거 같은데 어 나간다 아 뭐야 똥 알았어 아 똥스킬 컨트롤 짜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 잡혀 기다려야 돼 와 릴컨님 일승하면 200개 저 힘들 텐데요 와 초단? 초단 2명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따로 잡았어 따라잡았어 야 피가 잠시만 16초 좀 더 빼놓고 힐해야돼 아 힐 못하나? 한 대에 지겠다 와 아 배마! 배마 초단 에바야! 빠르린지야? 와 진짜 아무것도... 와 나 잠시만 나도 얘랑 싸워야 돼? 아 잠시만! 아 저 맘의 준비가 아직... 와 뭐야! 아니 너는 거의 다... 아 이건 안 만든다... 아 이게 왜 있어! 잠시만! 저 스케줄이 이상해요 저기! 아니아니야 잠시만 안 이상하구나! 아 저거 10시간 끌고 있어요 리카님! 10시간 끌고 오시 미쳐나요? 그치요 잠깐만! 그쵸 네네 수완스! 아 안돼! 눅었어! 수완스 있네 수완스! 역시 보상님! 역시! 앞에서 금영한테 피 다 빼게 해놓고... 저 이제 그거 해봅시다! 선멸전! 선멸전 아 네 연출 좋다 이거 대박! 이거 재밌어보여 재밌어보여 아 저기 패션 불이다 불이다 무조건 돼야지 무조건 돼야지 윈도스프리트 왔어! 이거 개펴 개펴 부카패 부카패 재피없다 피없는 애 노려야지 여전자 풀타임 나이스! 한 명 죽였다! 한 명 죽였어요! 아 나 죽는다! 아 파월호! 잠깐만요 어 뭐야 한 명 하다 쟤 왜 이렇게 피가 나나? 파드? 각성기 써도 돼요 각성기 쟤 다 흡수한다 각성기야? 저 각성기 하다가 지짐 다 흡수한다 아 아이고 죽겠다 아 왜 나 혼자 겁나 때리네 나 좀 살려줘! 쟤 죽여줘요 아 죽였어요 죽였어 아 죽일거야 아르카나이 개같은 어 살겠다 아니야 죽었다 다굴 엄청 하네 진짜 아 근데 나 약간 내 빈결세트 그거 생각했어 그거대로 하네 자꾸 아 나 다굴 만들고 있어 살려주세요 살리러 왔어 살리러 아 얘 죽었다 아 안돼 아 까미까미까미 아싸 이제 죽여시켰고 나이스 뭐야 쟤 리카니 죽여 어 죽였다 아 쟤 맞았다 맞았다 종피결 때려 아 소연수 쓰는 거 어려워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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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죽였고요 하나 죽였고요 재밌고요 아 나 도우막 쳤는데 아 나 도우막 쳤는데 아 씹히는 게 안 걸렸어 파우루 소환이라도 잎까지 힐 아 힐 나이스 개꿀 든 네 마녀 하나 죽였어요 나이스고요 개꿀 이고요 얘도 뒤지구시고요 아 잠시만요 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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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선물전 개꿀잼인데? 서머너는? 뭔가.. 안 돼! 이거 죽였다! 보내버렷! 바로 가랏! 개꿀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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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재밌다! 또 하자 이거! 어! 저 질 제일 많이 나왔어요! 군량 미쳤다! 역시 무장님! 저게 오는 애! 얼리고! 눕현라! 눕혀라! 안 넣어줘 쟤네는! 아 잠시만 나 문제가.. 이거 방어막 없는 틀이구나! 잠시만요.. 와 계속 맞네.. 아 죽였다 이거.. 아 근데 뭔지.. 뭔지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.. 와 여기까지 온다고? 에이 너 고대의 창 박아버릴 거 아니네! 이건 아니지! 아니 이건 아니지! 제가 용감하게 나가서 궁을 쓰겠습니다 여러분! 여기 불 실화냐고! 이거 뭐야 불! 나이스 나이스! 이거 좋다! 미친을 하자! 미친 털을 하면 안 해와령! 미친 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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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얼었다 얼었다 다시 얼릴게요! 아 잠시만요 저.. 나 좀 다굴 당하는데 좀.. 아 다굴해봐요.. 둘이서 다굴는데.. 어 살았다.. 아.. 살은 줄 알았는데.. 아 이거는.. 에바야! 같이 나가요 같이! 우리 못하고서 살려야돼! 신기하네 에바 이거 어떻게 살아! 아니 뭐 이제 계속 돌아왜! 뺑뺑이! 펀드라라 이 자식들아.. 아 이거는.. 이거 서러워서 살겠다 진짜.. 와 여기 가랜 두 명이나 있어.. 쟤네 다 딸핀데.. 아.. 한 대.. 한 대감이요 한 대감.. 은 아니고 세 대감.. 아 진짜.. 와.. 가랜 개 욕겹다.. 에피! 에피! 아 진짜.. 야 다시 궁극기 궁극기!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이제 다시 시작이야! 이제 다시 시작이야! 와 레이드 힘드네.. 이거 얘 다 그래요 우리! 아 나한테 온다! 오지 마라! 아 괜찮아! 오지 마라! 가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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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살려줘.. 아 뭐야! 아 갑자기 터있어.. 와.. 와.. 일단 종이 파티는 이제 여기까지 하죠! 네.. 고생하셨습니다.. 수고하셨습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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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azione.. 도− миллионов.. .. 수고하셨습니다.. 또 enem Harmon !